어서와요 정일씨. 선생님 방에 계시죠? 회장님이랑 같이 계세요. 전 그럼 선생님 뵙고 갈게요. 오늘 고마웠어요. 그래요. 선생님 저 왔어요. 다 왔잖아. 예 그러네요. 어머니한테 정임씨가 못 올 수 있다고 말씀드렸더니 정임씨가 오기로 약속했다 그러더라고요. 근데 정말 왔네요. 고마워요. 어머니하고 약속 지켜줘서. 아니에요. 당연히 해야 할 일인걸요. 이거 이쁜 찾아. 선물. 우와 이거 정말 저 주시는 거예요? 고맙습니다 선생님. 잘 간직할게요. 그럼 이제 저랑 손 씻으러 가실까요? 주무실 시간도 다 됐는데. 잠깐만 여기다 놓을게요. 가세요. 우선은 여기까지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쟤, 쟤, 쟤 아, 아니요, 저거 괜찮아요. 왜 그래요? 잠깐만요. 아, 아니요. 아, 아니요. 한글자막 by 한효정